이게 뭡니까? 독약입니다. 예? 도, 독약이라뇨? 조기인이 내 수라상에 타서 올리라고 박상궁에게 준 독약이에요. 그, 그게 사실이냐? 어허, 원 세상에 이걸. 조기인보다 더 괘씸한 건 세자입니다. 세자에게 이걸 보여주고 조기인을 잡아드리라고 했더니 조기인의 역성만 들고 있습니다. 아, 세자께서요. 아버님. 이래 추구나 저래 추구나 마찬가지인데 앉아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조기인을 좋은 말로 불러 경덕궁으로 오게 한 다음 이 독약을 증거로 그 죄를 물을 겁니다. 아마. 때마침 내일이 내 생일입니다. 그 핑계로 내명부를 모두 들어오라 하고 조기인도 부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가까운 내금이 몇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계시다가 내가 조기인의 죄를 밝히면 조기인을 가두세요. 전하께서 유로를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중전입니다. 후궁 하나 죽이고 살리는 일도 못하겠습니까? 전하께서도 내명부의 일을 상관을 못하시는 게 궁중의 법도입니다. 후궁 하나 죽인다. 자네 손에 달렸다. 설마 내 등 뒤에 칼을 꽂지는 않겠지? 그럴 리가 있게 싸우니까 마마. 내가 이 독약을 니년의 입속에 전할 것이야. 그걸 맞que. 이硝색은 헤드의 입속에 전할 것과 매일ivolulin의 입속에 따라서 결혼handed. 다음 주에도 살 Gottauntyе 산다는 Ε tens을 칼을ories 날들고 들어갈 건 맞습니다. 나는 고맙 посмотрw.